오늘 영상은요 앞으로 도지코인의 전망과 분석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코인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 코인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코인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3만 배 이상 갈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을 해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현재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도저히 월급만으로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나 혼자 사는 것도 바쁜 이 험난한 세상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급은 320만원 4명 중 1명은 150만원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월급을 벌어도 이곳저곳 내야 되는 돈도 많고 그마저도 월급을 쪼개 주식에 투자하기도 버겁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는 거에 대한 감당 감수 가능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걸까요 그 해결 방법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요즘 투자 시장에서는 돈이 돈을 벌어준다고들 하는데 알고 계시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같은 수익률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률도 늘게 되고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투자와 같은 것을 두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높은 소득을 위해서 그에 상행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큰 리스크 없이도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믿겨지시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시장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밈코인이죠 이 밈코인이라는 주제는 제가 늘 다뤘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진입한 밈코인을 통해서 벌써부터 꽤나 높은 수익률을 보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밈코인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았기도 하고요 이 밈코인은 적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아주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테마인데요 밈코인의 정의부터 알려드리자면요 밈코인은 밈과 코인의 합성어로 인터넷과 SNS에서 밈이나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구축된 암호화폐예요 인기 있는 밈코인의 대부분은 걔를 테마로 하지만 특정 유명인 정치인 음식 및 인기 영화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고 제작된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밈코인은요 SNS 즉 커뮤니티 그리고 인기 유명인사의 언급으로 수천 배 아니 수만 배 이상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요 이 밈코인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은 돈으로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에 아주 전형적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시작된 이 도지코인 도지코인은 한때 2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달성했었죠 시바이누는 400만 원을 투자해 1조 원의 수익을 본 사람도 있었어요 페페코인은 무려 500만 퍼트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대표적으로 이 세계의 밈코인들이 많은 수익률을 얻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밈코인들은 현재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 밈코인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줄 그럴 코인으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밈코인들은요 비트코인이나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이 움직임에 크게 상관없이 장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테마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가 알 때쯤이면 이미 다 오르고 난 후에 알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밈코인은 극단적일 정도로 결과주의적 성향이 아주 강한 테마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미 다 오르고 누가 어떤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기사가 뜨기 전까지도 해당 코인의 존재 자체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수상할 정도로 왜 내가 알고 있는 코인들은 오르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기에도 충분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투자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밈코인이라고 해도 아무 코인에 막 들어가게 된다면 이걸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가능성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현재에도 밈코인은 다양한 종류의 코인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막연히 좋은 코인을 선택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밈코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지식 없이는 사실 돈을 벌기가 매우 힘든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밈코인은 지금도 이렇게 하루에 못해도 100% 많게는 10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코인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밈코인에 투자를 할 때에도 적어도 정말로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만 깨우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자동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쉬운 방법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불법 단톡방 같은 유료 리딩방을 절대 하지 않고 금전 요구 또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점 잘 알아두시고 영상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그날 짧게 수익을 보기 좋은 단타 종목들을 매일매일 분석을 해서 업비트면 업비트, 빗섬이면 빗섬,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최소 금액 같은 코인 투자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고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 과정부터 결과까지 상세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부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제 영상에 유튜브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수익 받습니다 인생 2회차 아니신가요 어떻게 타율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해외 거래소 코인 영상도 올릴 때가 종종 있는데 AI 도지 거래 방법이 어려웠는데 알려줘서 감사하다 스페이스 엑스코인 탑승 완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실제로 수익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을 때마다 괜시리 제가 기분이 더 좋고 응원을 해주셔서 더 많은 영상을 올려 많은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영상을 올리니까요 혹시라도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요 제 영상 설명란에 제 번호가 나와요 010-6545-2058 이 번호로 부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면 모든 신청 과정이 완료가 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주식이나 코인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팔 때 즉 매도 타이밍 잡는 거를 어려워하실 텐데요 요즘은 AI 지표 그리고 기술적 지표로 쉽게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이 세계에는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매도 타이밍 잡는 건요 공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해도 최소 2년 3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매수 타점은 그냥 해당 종목에 낮은 구간 즉 저점에서 사면 되는데 특히 팔아야 할 때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이 타이밍 한 번의 순간을 놓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런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걸로 전혀 머리 아프실 필요 없어요 먼저 AI 지표를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사용하는 많은 트레이딩 기법 중에 하나를 공유해드릴게요 차트상 종목의 완벽한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기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이 종목에 고점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나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라는 말처럼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종목의 위치를 노리는 거예요 이 차트는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방 추세로 전환되는 차트인데요 위 차트처럼 고점을 찍은 이후 하방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끝나고 하방 추세로 전환될 때 매도하는 거죠 주가가 하락 추세로 변하기 전인 고점에서 익절을 하면 물론 가장 좋지만 주가가 고점인지 이게 쉬어가는 부분인지 확인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고점은 결국에는 이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하락할 때 발견이 가능해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확률을 염두에 두고 매도한다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제가 준비한 이 AI 지표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데요 이 AI 지표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지고 남한테 돈을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한번 봐볼까요? 먼저 비트코인부터 봐볼게요 초록색 화살표가 매수 타이밍 빨간색 화살표가 매도 타이밍인데요 이거를 먼저 알았더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여기 매수 타이밍 보이시죠? 초록색 화살표가 뜨니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죠 승률과 수익률까지 볼 수 있는데요 승률은 80% 수익률은 35%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코인도 한번 봐볼까요? 시바이누 코인을 봐볼게요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밈코인 테마가 주목을 다시 받고 있어요 시바이누도 이쪽에 매수 타이밍 초록색 화살표가 떴죠 이러니까 바로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승률은 63% 수익률은 25%의 확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더 봐볼게요 지표로 하나 더 추가해주면 이런 식으로 조금 긴 화살표로 파란색 매수 타이밍과 빨간색 매도 타이밍이 있죠 이더리움의 현재 승률은 85% 그리고 수익률은 48%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무료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남들한테 돈을 맡겨서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눈높이도 올라가고 앞으로 자신감도 생겨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어디 유료 리딩방이나 금전 요구를 하는 업체들은요 다들 사기 업체예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게 처음이라 도저히 못 믿겠다 불신을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테지만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시고 수익이 진짜 나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하시고 그 뒤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이런 고급 정보 아무도 안 알려주는 이러한 데이터 그리고 그날그날 수익이 나는 단타 종목 공유까지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010-6545-2058 이쪽으로 부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자의 의미는요 올해 2024년은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올해는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5497-6172 이쪽으로 부자 그리고 이 영상 댓글에 부자 문자 완료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 뒷 내 자리와 함께 댓글을 작성해주면 이 고급 정보를 공유받는 모든 신청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도지코인은 3,600% 폭등했던 2021년 초와 놀랍도록 유사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밈코인인 도지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0년말부터 2021년 초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어서 가격이 폭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도지코인은 20개월 동안 약세장을 보낸 뒤 6개월 동안 폭등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도지코인은 약 20개월간 약세장을 보낸 뒤 2020년말부터 랠리에 2021년 상반기까지 3,600% 폭등했었죠 2021년 5월 37센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도지코인은 이후 20개월에 약세장을 보낸 뒤 지난해 말부터 다시 랠리하기 시작했고 최근 도지코인 가격 추이가 2020년말부터 2021년 초와 놀랍도록 유사한 것이죠 지금과 2020년의 또 다른 유사점은 연준을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향후 몇 달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인데 2020년에도 코로나 심로 인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인하했었죠 이 시각 현재 도지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 급등한 18센트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가총액 259억 달러로 불어 전체 암호화폐 중에서는 시가총액 8위 밈코인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최근 들어 급등의 18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사상 최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도지코인의 상승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도지코인이 가상화폐 시장에 활성화해 힘입어 다시 랠리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최대 2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도지코인은 지난주 동안 2.67%의 소폭 하락을 보였지만 강력한 지지선을 구축하면서 강세 모멘텀이 축적됨에 따라 본격적인 랠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도지코인의 유망한 궤적에 주목을 해보면 하강 삼각형에서 벗어난 후 인상적인 가격 급등을 연출하는 희망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고전적인 패턴을 반복하면서 현재 하강 삼각형에서 벗어난 후 조정을 거치고 있고 과거 추세에 따르면 앞으로 몇 주 내에 급등을 할 도지코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현재 도지코인은 거대한 하강 삼각형이 나타났고 그 이후 조정을 거쳤는데 이제 상향 돌파와 함께 곧 엄청난 상승을 목격하게 될 것 같은데 특히 도지코인의 역사적 패턴이 인상적이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함께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상승에 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지코인에 집중을 해야 하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 코인은요 올해 13만 배 이상 상승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집중을 해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벌려면 우선 사람들의 관심을 얼마나 받을지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의 전망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테마에 집중을 해야 해요 나무 한 그루가 아닌 숲을 봐야 하는데 더 쉽게 풀어보자면 종목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닌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왜 우리가 AI 테마를 집중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AI의 시장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AI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연구로 꼽히죠 1956년에는 AI의 개념을 세상에 알린 회의가 열리며 기계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어요 그동안의 수많은 발전과 연구로 1990년대에 들어서 인간의 명령으로만 작동하던 AI는 스스로 규칙을 찾아 학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2006년에는 학습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여 AI 기술을 대표하는 알고리즘인 딥러닝의 기초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016년 딥러닝은 또 한 번 세상을 바꿨죠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알파고가 4승 1패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꺾으며 승리해 전 세계의 AI의 존재를 각인한 거죠 알파고는 딥러닝 알고리즘과 강화학습 등을 통해 결합해 탄생했고 이를 통해 수만 번의 자가 대국을 진행해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직관을 모방하여 수를 예측하고 전략까지 세울 수 있었죠 인간을 꺾은 AI의 탄생은 본격적인 AI 시대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었어요 2022년 말 인류는 AI 기술로 거대한 변혁을 맞이했는데 오픈 AI가 GPT 3.5를 탑재한 채 GPT를 출시하면서 생성형 AI의 시대를 연거죠 생성형 AI는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창작의 영역에 침투하여 다양한 포맷의 수준 높은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스스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2023년의 오픈 AI는 기술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GPT 4를 출시했는데 GPT 4는 GPT 3.5보다 약 500배 더 큰 데이터 셋을 활용한 모델로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입력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요 여기에서 오픈 AI의 소라가 대표적이죠 생성형 AI 시장은 이제 시작으로 2024년 생성형 AI의 시장은 전년 대비 2.7배나 높은 40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고 매년 성장을 가속화해 2027년에는 15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예측했죠 이제 AI가 만드는 세상은 이제 인류의 상상력을 넘어섰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공지능 AI 시장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해요 올해도 소비사 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ICT 융합 전시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도 바로 이 AI를 올해의 핵심 테마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테마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서 ECES는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데 과거에는 가전제품 업체들이 주로 참가한 전시회였는데 최근에는 IT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우주항공, 식품 등 다양한 산업을 업나드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로 바뀌었어요 작년 ECES 2023은 웹산물 주요 테마로 선정하여 웹삼 관련 테마를 다뤘었는데 올해는 바로 인공지능 AI를 올해의 테마로 꼽으며 AI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ECES 2024의 최대 화두로는 인공지능을 꼽았는데 앞으로의 AI 시장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세계 AI 시장 규모가 2023년 약 1500달러에서 2030년 1조 3400억 달러로 연간 36.8%의 고속 성장을 이어갈 전망으로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머신러닝, 자연호 처리, 컴퓨터 비전, 생성 AI 등 AI 관련 혁신적인 기술이 상당히 많고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금융, 제조, 소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시장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앞으로의 상승률을 예측한 건데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인공지능 핵심 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성하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AI 시장을 주목해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할 테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밈코인은 대부분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출시가 되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오고 제대로 뜨기 전까지 코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해당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도 잘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만한 거래소에서 상장이 될 때쯤에는 벌써 이미 뭐 몇 천배 몇만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밈코인에서 이걸 먼저 알 수 있는 정보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십 수백 개의 밈코인을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을 다 5천원 만원씩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투자한 코인들 중에 하나의 코인이라도 1%를 투자해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다면요 적은 리스크로 로또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 아닐까요 로또는 당첨되지 않으면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만 밈코인은 투자한 게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죠 그래도 이런 방법은 너무나도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여러 코인을 다 사야 돼서 나중에는 내가 뭘 샀는지 기억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코인은 특히나 장세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테마일 뿐더러 순수하게 인기만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갈 수가 있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유명인의 언급이 동반되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알턱이 없죠 일론 니은 머스크가 뭘 언급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트렌드나 유행에 대해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인데 이것 또한 관심사가 다르거나 트렌드를 빨리 읽지 못한다면 빠르게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최신 정보들과 트렌드를 미리 읽어서 전부 다 알려드리는 저희 영상을 꼭 챙겨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밈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확신에 차고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오를 거란 기대만 너무 강해서 너무 많은 돈을 한 가지 종목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항상 투자의 기본 원칙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물론 밈코인이 적은 돈으로 100만배, 천만배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도 어느 정도 나름 리스크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 밈코인에서 리스크 관리란 무엇일까요? 어차피 밈코인이 적은 돈을 투자할 거고 적은 돈이라 크게 상관없다 이거일까요? 100만배, 천만배를 간다고 해서 그것만 너무 믿고 욕심을 부려서 올라가는 것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수익을 그려두시고 해당 수익에 접근했을 때 과감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줄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서 배합하실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투자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코인에 또 다시 재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언제나 투자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밈코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걸 염두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담이 없는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코인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바로 이 코인이에요 우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지코인 시바이노와 같은 동물 컨셉으로 나온 밈코인이고 그 중에서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고 밈의 소재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반려동물로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밈코인은 특히나 커뮤니티가 굉장히 예민한 거 아시죠 이 코인은 정말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코인에 부담이 없는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밈코인은 변동폭이 말도 안 되게 커서 부담이 되지 않은 돈으로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인의 1%만 담아도 돼요 자 그럼 이 코인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정보 받아가시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저는 100% 무료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후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만 직접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요즘 유료 불법 단톡방과 유료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사기업자들이 이 소중한 핵심 정보들을 알아버려 유료로 비싸게 거래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몰리게 돼요 더 이상 나만 아는 그런 정보가 아니게 되죠 여러분들도 금전적이나 신상적으로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무료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후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만 직접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의 이 정보 받아보시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545-2058 대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댓글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박 문자 완료 이렇게 남겨준다면 전화번호 뒷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간단하게 인증을 해주셔야 제가 사기업자 그리고 스팸 관련 문자들도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문자를 해주셔야 제가 믿고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게 되거나 문자를 보내주신 휴대폰 뒷 번호 4자리와 댓글에 적힌 숫자 4자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종목은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입굴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